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갑자기 주저하게 되고 아멘 할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 이동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14년 동안이나 루마니아 공산정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면서 그 영화 중에 한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